5월 21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여성 1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납니다. 난임은 가임기에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오는 7월 1일부터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제한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제한을 뒀지만 만원 추세를 고려해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납니다. 신선배아 체외 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 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됩니다. 시술비 본인 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 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합니다. 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 횟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유지합니다. 난자 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되 난임시술 적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난임심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적인 혼인상태여야 하는데요.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10월 24일부터는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도하면서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일 때는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512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대용 공기산소제품을 공산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제품 판매를 허가했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제품을 지난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등산과 운동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된 것으로 식약처는 품질과 제조소 점검을 거쳐 허가했습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 공기제품 용기에는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입니다.